팟짱 총선 특집 동네 한 바퀴를 위해서 제가 오산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의원님 평가가 좀 어때요. 어머니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기고 싶죠. 한 게임 해요. 잘 아시는 분인데 좀 싸게 해주세요. 여기 부자예요.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무슨 쉬라고 그러던데요. 화장실을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필리하면서 물을 많이 마셨으니 신호가 왔군요. 오산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뇌강이요. 대한민국의 세뇌강 저게 철세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청두몰이 새가 많이 날아다녀요. 야권에 분열돼서 계속 꾸짖어주십시오. 나무라 주십시오. 질책해 주십시오. 오산천에서 한강까지 정확하게 54키로 자전팀을 이루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